3단계 표창 3단계 표창 3단계인데 바꿀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아래 목걸이가 있었다고? 어디에? 어디 목걸이가 있었지? 이 방 말하는 거야? 이 방? 아직 이거 다 죽이고 갈라고 5초동안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인비즈블 보이지 않습니다 5초야 이러면 애들이 못보나? 이러면 애들이 못봐요? 아 행동을 하면은 바뀌네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쏘는지 안 쏘면 야 저기 뭔데? 저기 상점이잖아 상점을 내가 못갔었네 아 여기라서 상점 못간다 어 진짜 모르네? 응? 대박이군요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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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템이네 사기템이네 이거 다 잡는 거면은 만약에 사기템이네 아 올 킬 올 에넴이야 아 아 겁나 많다 와 야 빨리 가 아 아 아이 아 아 아 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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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피없다 끼고 있는 템 중의 하나가 돈 잡아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? 그게 뭐지? 설마 저 무기가... 무기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? 목걸이? 저거 무기의 조인더 다크사이드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? 버그인가? 저거 무기의 조인더 다크사이드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? 저거 무기의 조인더 다크사이드 그러게 돈이 안 들어오네 돈이 안 들어와 지금 껐다 켜볼까? 여기서 껐다 켜면 어디서 시작해요? 저장될 거 아니야 이맵은 깨잖아 돈이 없으면 어! 어! 스킬이다 스킬 5단계 이름 엄청 쎈데 이름 엄청 쎄죠 아 껐다 켜도 같은 위치에서 시작돼요 아니 이미 다 깼는데 뭐 맵 거의 그래도 아쉬우니까 돈만 나오는지 모면돼 돈 안나와 게임을 껐다 켜야되나 챌린지 페일이라고 계속 떠 3단계 3단계 1했으니까 컴퓨터를 껐다 키는거 아니야 게임만 껐다 키면 되겠지 게임만 껐다가 다시 키면 되지 그래도 버그면은 뭐 이 판은 그냥 뭐 저주 받은 채로 하란 얘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아 나 저주 받았어 이 판 이게 돈 돈 못 먹어 돈 없이 깨야돼 돈 없이 깨야돼 아 이런게 있으면 뭐해 살 수가 없는데 아 폭탄 데미지 엄청 세졌어요 아 아 엘이 2 왜 안오나 왜 안오나 빨리 온다 아 아 아 뭔지 안보여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수루탄이 워낙 좋아 이게 쿨타임도 짧아가지고 그럼 그냥 수루탄으로 가겠습니다 아냐 자석 좋아 난 자석 쓸거야 자석 존나 좋은거 같아 아 채찍이 불쌍이었나 그러네 아 얘네들은 정말 저거 왜 챌린지 페일드 왜 저거 안 얻어지는거야 이거 이거 1헬스라서 안 돼 안 돼 안 돼 난 그냥 이거 쓸거야 난 그냥 지금 최적화 돼있어 얘네들이 뭐라고 하던 돈 또 안 나오잖아 돈 또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여기가 끝에 같은데 다 돌았지 빨리 이맵 탈출하고 싶다 안 간 데 없죠 블랙 브릿지 저길로 가면 되잖아 최찍 업그레이드 하고 채찍 업그레이드 하고 버겁 제발 풀렸기를 채찍을 채찍 데미지 10% 보너스 그 다음에 37개가 있다 자 자석 업그레이드는 50개 들어가고 됐어 뻥 버퍼 앉아서 명상하는거 그런것도 있어요 아니야 뭐야 버.. 보스 한번 잡으면 안 나온다메 ..? 없어 무조건 ㅇㅋ 뭐야 .. 아이씨 호호 엄마야 나 안보이지 이롱 극딜 넣어야 된다 이젠 이리와 아이씨 아닙니다 이빨, 금지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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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빨. 뭐, 템은 안줘. 원래 템 하나 주지 않아? 어, 씨. 아, 한 개 모질란다. 아, 한 개. 아, 원래 안줘요. 스트렝스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. 지금 스킬 데미지는 충분한데. 어? 어제 여기서 하다가 뒤졌지. 야, 그래도 오늘 첫 판만에 여기까지 왔어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기 존나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짱 어렵다니까. 한 마리 잡는데 무슨 레이디야. 어? 아, 왜 저거 안으로 떨어지는 거? 지금 크로스무 써보는데 화살이 딴탄처럼 터져나가서 우측에서 쏴야되리고 하다랑 같이 주시니까 이제 엄청 잘나오겠습니다. 나이스! 뒤졌지? 오케이. indicest Stone 제발zie 아, 진짜 운 없어. 아 아 Onlyley 하하하하 이 녀석들 안 가보면 가볼게 아이 기다려봐 좋아요 어메! 이 녀석들 놀래라 큰일 날뻔했다 제발 비싼 상점 돈, 나 돈 많아 어? 50% 세일! 5단계! 야, 투 마그네틱 어때? 투 마그네틱 블리딩 타겟이니까 저걸로 조져놓고 1 헬스가 없구나 이거에도 1 스트렝스인데 스트렝스 빠지는데 스트렝스 빠지는데 스트렝스 빠지는데 아이씨 최측 최측 5단계 최측이야 블리딩 타겟에 추댐 그리고 수류탄도 던져 이건 꼭 사야돼 이건 꼭 사야돼 이건 꼭 사야돼 최측 5단계 아, 날 믿어봐 날 믿어봐 출현 하나 걸고 날 믿어봐 미치겠습니다 연결 연결 난리났어 다죽었어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쟤 뭐야 우리편이야?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? 저기 올라가고싶다 저 쪼부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 이거 뭐지? 귀여워 소리 봐 뭐야 이거 먹을 거 있다 저거 뭘까요? 이거 어디로 해서 가는거야? 길이 없어 야 폭들 장난아니야 이게 중첩돼가지고 폭딜 엄청납니다 폭딜 엄청납니다 야! 아 나 피부터 빨리 올려야겠는데? 힘도 너무 약하고 피하고 힘듭니다 힘도 너무 약하고 피하고 힘듭니다 저 조그만 것들이 딜이 장난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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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 때문에 나오는거지? 흠 슈웅 수웜 오브 비터 크롤 프롬 유어 빅틴 이건가? 희생자로부터 수웜 오브 마이터스 저건가? 저건거 같은데 저걸로 죽으면 계속 튀어나와 어? 냥냥냥 냥냥냥 냥냥 어 일단 체력풍 벌레 폭탄 아 이거 어제 여기 나갔다가 개 피 봤는데? 스파이크 쉴드 스파이크 쉴드 레어 레어 프린트 레어 블루프린트입니다 편해 편해 가져 가 짱이구만 짱이야 넌 이미 죽어 있다 어 엘리트잖아 저걸 잡아야 하나 아니야 엘리트면은 쫄드 죽을 때 그거 엄청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의외로 빨리 잡을 수도 있어 어파 안 보입니다 저 안 보이죠 일단 피를 먹고 와 투명 겁나 좋음 잡을 때 투명 겁나 좋음 투명 겁나 좋음 투명 겁나 좀 투명 겁나 좋음